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음이나 you know 같이 좀 의미가 없는 단어들입니다. 학생들이 이런 단어를 평상시에 쓸 뿐만 아니라 과제물을 시작할 때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를 금지한 학교까지 등장한 건데요. 또 오마이갓이나 지루하거나 싫증난다는 의미의 that's long 등도 금지 목록에 올랐습니다. 교사들은 이 같은 언어 습관이 학생들 스스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언어 능력을 기르는데 방해가 된다고 금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워낙 오랜 기간 동안 그냥 편안하게 쓰여왔던 언어이기도 하고요. 말이기도 하고 엄청난 비속어가 아니면 사실 공식적으로 이걸 금지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만큼 학교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금지하면 오히려 정체성과 자신감이 발달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요. 언어 전문가들은 우리는 언어가 사용되는 다양한 방식을 축하해야 한다면서 언어 자체를 금지하기보단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언어가 어울리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일단은 규제를 하기보다는 학생들 입장에서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보고 돌이켜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도 영국 교육 소식인데요.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죠? 아시다시피 영국은 코로나19로 제대로 된 학습이 어려워 지난 2년간 우리의 수능 시험격인 A레벨 테스트를 치르지 않았잖아요. 이 A레벨 테스트가 내년부터는 다시 실시된다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시험을 치르지 않고 교사의 평가로만 학생들의 대입 성적을 산출하다 보니 부작용이 컸다는 판단인데요. 중등학교 졸업시험 성적이 대표적입니다. 시험 대신 교사의 평가로 이뤄진 졸업시험에서 상위 등급을 받은 학생의 비율은 올해 28.9%였는데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지난 2019년보다 무려 12%포인트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 같은 점수 인플레이션에 대학도 학생들을 변별력 있게 뽑기 어려워졌고 결국 영국 정부가 점수 분포를 과거로 돌리기 위해 시험을 다시 부활시키게 된 겁니다. 특히나 지금은 또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싶은데 학습 결손까지 지금 많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평가는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생기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국 교육부의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기록한 올해 성적과 지난 2019년 성적의 중간 정도의 성적이 분포하도록 시험을 출제하는 건데요. 교육부는 이런 중간 수준의 성적이 학생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면서 인플레이션 현상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시험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시험을 치르는 과목도 사전에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소식이군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연방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주에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생기고 있어요. 네, 마스크 착용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텍사스주 이야기인데요. 심장 질환 등 면역 체계가 약한 장애 학생들은 코로나19에 걸리면 비장애 학생보다 더 위험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한 조치를 내린 만큼 장애 학생이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학부모들은 안전하지 않는 학교엔 갈 수가 없어 비대면 수업만 받느라 학습권 피해가 크다고 호소했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이런 학부모들을 공식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차별금지법은 최근에 비상사태에도 적용이 된다며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장애 학생의 학부모들이 텍사스주를 상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금지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낸 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이 성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장애 학생들에게는 더 큰 배려가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나 장애 학생들에게는 더 큰 배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